2023 송도 월드 푸드 페스티벌이 진행됩니다. 2023 송도 월드 푸드 페스티벌은 6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송도 달빛 축제 공원에서 진행됩니다. 2023 송도 월드 푸드 페스티벌은 6월 1일부터 4일까지 세계 각국의 다양한 요리를 기념하고 음식을 통한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4일간의 행사입니다. 인천과 세계인들의 목소리와 놀이 그리고 뮤직과 음식 문화가 하나되어 이루어지는 축제로써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을 여러분에게 선사할 것입니다. 송도 푸드 페스티벌 헤드 라인업 안내입니다. 목요일 김희재 코요태, 금요일 이찬원 크라잉넛, 토요일 장민호 체리필터, 일요일 김연자, 노 브레인 그 외 다수 가수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